좋아좋아좋아 피가없어 궁술궁술궁술 쏘아! 쏘아라! 맞춰 맞춰 맞춰! 좋아좋아좋아 으아아아아아 굿잡 어어 한숨 돌렸다 1대1은 내가 이기지 болip 치치치치치 슝 하아아 guess 잘싸 eyelashes 발벅 아 배고파 나 밥 밥을 안먹어가지고 저녁을 먹고 저기 했었어야하는데 또 까먹었네 description 뭐야 야 오지마 오지 말랬지 넌 또 뭐야 어? 가드 가드 가드잼 너 뒤에 있다 너 뒤에 저기 있다 너 뒤에 저기 있다 했잖아 나 방불 부러질라 한다 야 니 옆에 니 옆에 야 옆에 옆에 그렇지 옆에 옆에를 먼저 봐야지 멍청아 동술 좋아 약간 가까운데 근데 어이 좋아 잘싸워 오야야야야 아이씨 화사 젠장 50원? 안되겠다 내가 나서야지 좋았어 좋았어 어? 으허어 사실 난 신짜우의 현승이다 짜잇짜잇 짜잇 짜잇짜잇 휴휴 휴휴 아 화살은 못피해 근데 이씨 이씨 아 타력관님을 찍어가지고 콤보가 안들어가서 죽어 잘 컸어 마살 이쿠우 핫 타력관님을 구입해 퐁 퐁 아 아 야 막았어 야 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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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막다니 백디나르 자 공병을 사기 위해서 주인공이 거의 지금 로고를 오! 아 일섬이 양손검이다 남잔 양손검 대마시야 한방 딱 한방이다 한방 딱 한방이다 한방이다 모두다 얜 약간 탄탄탄해 약간 돌머리였어 돌머리 까렌 대마시야 얘도 이렇게 튼튼하지 숙련도가 안올 안올서 나요 어? 어휴 느려 느려 오우야 방금 밀섬 의도한건 아닌데 밀섬이 됐어요 오우 아 무빙이 왜이렇게 느리냐 운동량 2스킬밖에 안돼서 그런가 개조판하다가 이거하면 적응이 안돼 거의 15스킬이라 이제 아마 한 500원쯤 벌꺼야 한 20명 사면 500원이면 아마 공명 다 살 수 있을꺼야 페이크 으흠 오우 단거리 무서워 나는 단거리 단거리 무서워 이크루 잡자 이크 아 이거 왜 안죽어 어허 200원 200원 갓 쏘는검 나왔다 갓 쏘는검 흠 바이 카우 아아 찌마 하 으흥 으흐흑 으흐흐흑 으흨흑 으흐흑 e 야야야야 나도 껴줘 나도 껴줘 나도 껴줘 나도 껴줘 나도 껴줘 한손검 데미지가 더 쎄다는 사실 이게 숙련도가 차이가 나니까 그런거죠 52뎀 떴잖아 52뎀 양손검 메르치키가 52뎀 노가다를 떼어야만 오! 방안스방안스방안스 와 일섬이 진짜 기가막히게 나온네 기가막히게 한심검법! 차차차 오 와 말퀄다 뱅뱅이 오른뱅이 오! 하아 진짜 뭐야 200원 얼마 벌었냐 그래서 1900원 다 살라면 얼마랬지? 아 좀 더 해야겠다 씨 아 좀 더 해야돼 근데 곤병은 나왔을 때 다 사야돼 왜냐면 안나와 저게 뒤에서 어어 어 안되겠다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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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봉법을 쓰면 뭘까 와 이런 50원 야 이래가지고 언제 사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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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허 뚝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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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해라! 아주 그냥 화살 들고 아주 득이 양양하시지 그냥 어 아하 뚝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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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보 한 번이면 죽네 칠 칠 칠 십다하고 오십 사십다미지니까 허허 으어엏 양손검이 좋긴 좋아 초반에 숙련도를 이걸로 올릴걸 그랬어 당했다 1섬 보지도 못했다 200원 이제 얼마야 2,400원이야 팔거 없나? 뛰어난 밀짚모장 팔수없어 왜냐면 뛰어나기 때문이지 결국에는 투기장이네 다 사야돼 한마리까지도 남김없이 다 사야돼 300원 모자랐나요? 350원? 250원 2100원 샀지 1섬 1섬 한번 보여줄게 잘 될지 모를텐데 1섬 한번 보여드립니다 1섬 한송검이 1섬 힘든데 아 아 저자식 이떤 나 간다 쓰의 학생 요도하고 차 차 차 차 1대 맞았어 역시 좀 불안해 음 1섬 다 열었다 아! 실패 자! 오! 아! 아 왜! 등장을 왜 노려 자꾸! 너 어디 출신이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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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금 들었다 오빠 칼 뽑았다 다 죽이러가 오호! 예! ø!! 어 어디갔어? 뭐야 어디야 어디야 가드! 절대 가드! 비영 승부 오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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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야되는데 200원 50원만 더 벌면돼 아 아이치 아아 자꾸 뒤에서 찔러 유지비 유지비는 전투로 버는거죠 일단 지르고봐 지르고 아이고야 유지비를 버는거지 어! 활 나왔다 활 진짜 안나오는데 활 어차피 찍을거거든 어차피 어 어차피 어차피 찍어야돼 활을 활 안쓴다는건 말이 안되지 활 데미지마 아 너무 약해 헤드샷! 어차피 활을 했을 때 우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스킬이 낮아서 우승은 못하겠지만 오른쪽 다리를 헤드 치면 이거 숙련도 엄청 오르겠다 헤드샷 제발 아 몸샷 안돼 헤드! 너무 빗나가잖아 오케이 좋아 아아! 이거 좀만 낮아서 헤드 쳐야 되는데 어 뭐야 안죽었어? 안 죽어야지 아 손에 쥐날 것 같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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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아! 불타 아 아 아 빈 났어 야 까비 19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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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선체크 좋고 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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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봐 어 화살 없어? 그럴리가! 이럴수가 그럴 수 없고 다온다 다온다! 미친놈 다온다! 야아씨! 다섯 명이 다 같은 편이야 500원! 오케이 아 우승 회명 2,000원인데 샀다! 진짜 힘들다 힘들어 보석 먹으러 가야지 we are the one 뭐야, 뭐 500원이 남네? 뭐지? 공방효과! 약간, 약간 은행이자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공방 지워놓고 처음에 이제 큰 투자를 하는거지 한 5,000원 만원 가까이 투자를 하고 그 만 디나루로 투자를 하면 그, 주당 일주일마다 조금씩 들어와요 돈이 나중에 가면은 보통 이제 그래서 한 달 한 달 내지는 한 두 달 정도면은 뽕은 뽑아 예, 본전 찾아 그때부터 손익분기점이야 예, 그 다음부터 돈이 슬슬 올라가는 거죠 투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초반에 무조건 해놔야됩니다 초반에 무조건 무조건 쿠알 팔거냐고요? 왜 팔어 쿠알을 마셔야지 힘올려서 우리 카베라가 이게 남자 따개를 갖고 있는데 500원 밖에 없어서 일단 카베라는 패스트해야되는데 여기 알데마 공작이 그 산적 퇴치캐스트죠예요 굉장히 좋은데 어 어 어 레드브라더우드 업글하자 자 시민군 두둥 시민군 유지비 얼마? 유지비 얼마야 헉 천원이야 유지비 주간 유지비 천원이야 세상에 이거 안개단 산적 하나 잡아야돼 버리기도 좋고 호닝굴발디스랑 싸운다고? 저거 잡으러 가야겠는데? 호닝굴발디스면은 발롬브레이 쪽이잖아 이스미랄라 이스미랄라 마을 가야지 제가 있는 나라가 레이븐스턴이에요 레이븐스턴 레이븐스턴 활 잘 쏘는 레이븐스턴 이스미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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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거야 친구 머리통이 필요하다 마을하고 친밀도 안 깎임 게이드 마을하고 친밀도 안 깎이고 깼어 원래 저게 죽이면 깎여요 뭐 이유야 뭐 잘 모르겠지만 도와줘야겠다 자 박클레이 공병 벌써 눈에 띄죠 공석용 시즈크로스보호를 들고 있는 나의 최정협니다 내가 진짜 개처럼 벌어가지고 탔어 현상금 300원 안 받는 게 좋아요 아이고 12,240량 감사합니다 멀리 크리스마스 파수는 메리 크리스마스 어 워우워워워워 속마술 좋아양 아 아 어우씨 일반 칼인데 왜 이렇게 아파 기week lun을 알았지 바보지라 와 잡았어 저거를? 바클레이 공병관 아 석궁이 라이트 크로스보호는 라이트 크로스보호 헌팅 크로스보호는 마상에서 쓸 수 있어요 근데 헤비 크로스보호는 못쓰고요 헤비 크로스보호랑 공성용 크로스보호는 못쓰습니다 아이 무서워 하지마 오오오 고집이 센 준마 아 순례자의 후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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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릴기다 우서퍼가 어딘지 봅시다 버릴기다 우서퍼 어디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버릴기다 우서퍼 뭐야 아 얘한테 붙었다고? 얘한테 붙었다고? 아 나 진짜 낯겼네 야 사령 털린다 아 사령 개 털리네 사령 말도 안 되게 털리네 아 사령 하로마로 모드 예 펜도르 예언 모드 프로페시 오브 펜도르 3.7 버전이고요 마블 카페 뒤집으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에 방송하고요 컴퓨터 안 바꿨을 안 바꿨고요 안 바꿨고요 되게 넓어진 것 같다 팔로 얀센 옷 판다 그냥 알게 뭡니까? 내 옷도 아닌데 안 그래? 아 헤비렌스 예 근데 라이트렌스가 더 좋은데 아니 깨 됐다 렌스를 낀 이상 필드의 지배자는 나다 흐름 아주 좋아 나 지금 명성이 41이지 용병난 대장으로 들어갈 수 있어 일단 파이어즈벤 용병으로 들어가도록 할까? 사령이 털기 좋으니까 어 뭐야 레이븐스턴하고 또 싸워? 그럼 레이븐스턴 용병으로 들어가야지 헤헤헤헤헤헤 알레릭 알레릭 어 알레릭 안녕 갓레릭 얘랑 친하게 지내세요 어 용병 아 콜콜콜 레이네는 알데마르의 편지 보내기 콜콜 오케이 욕받고 마문찡 마문찡 마문하고도 친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알레릭이 굉장히 명예로운 영주이기 때문에 친하게 지시면 개꿀개꿀 야 개꿀개꿀 이거 잡아야 돼 스테판 스테판 근데 죽지마 스테판 스테판 캬 스테판 도와줄게 스테판 어 렉 걸려 스테판 정규군이라서 개쎄네 와 레인저 봐 레인저 제 최종 목표 레인저 야 우린 뒤로 빠져라 어 우리가 낄 저기가 아니야 와 버섯커 진짜 쎄다 버섯커 야 버섯커 뭐야 야 뭐 사기를 만들어왔어 야 기마병 썰리는거 봐 아 레인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하이비를 해서 왜 이렇게 약해 저거 뭐야 버섯커박 야 미친놈이야 버섯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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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내꺼 레인저 너무 약해 승만 좀 찍어야겠어 버섯커롤 완전 이상한 사이코롤만 드러나네 아싸 잡어 잡어 왜냐면 돈이 필요하거든 나는 자 바로 팔아먹는거죠 에 바로 팔아먹는거 5600원 땡큐 어 뭐야 이거 어어 야 도와줘 스테판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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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빨리 들어가 오케 콜 오케 콜 어그로 살살 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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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주면서 헨기스트 오케 콜 잠깐x3 레벨업 하고 들어가자 헨기스트 헨기스트 217 대 143 이건 이겼어 아 이거 이겼어 아 쩔 받는다 쩔 받는다 개쩔 아 야 옵션 좀 낮춰야겠다 어 안되겠어 중업으로 됐어 어쩔 수 없습니다 아 뭐야 안돼 이게 머얌 아 포람 중력도 너무 낮아 아 큰일났네 야 그냥 내가 희생하자 매우 높음하자 안되겠다 저거 돌아왔어 돌아왔어 한대만 한대만 진짜 한대만 핫 맞은거야? 야 레이비 발키리 아니야 저거? 아 메이든 중기병 괜찮았다 위치가 너무 안좋은데? 아 하지마세요 아니에요 아 저 저 약해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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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키리 꺼져 싸워줄줄 아니? 안싸워줄꺼거든? 아 레인저 쎄구요 레인저 쎄구요 역시 레이븐스턴 야 레인저 역시 레인저 레인저 뒤에 있어야지 숨어있어야지 어우 파욕이 세겼어 근데 어우 렉봐 파욕이 못버텨 에어쿠 ooooo 잘ock 잘e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